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저께 7월 18일자 수익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마이너스 426만 6740원 누적수익 620만 6890원 누적수익은 206.9% 되겠습니다 자 저번달 수익내역은 제가 계좌로 보여드린게 있으니까 보시면 될테고 자 18일 이후로 거래한 내역입니다 천천히 대조해보시면 틀릴것이 없을겁니다 자 뭐 제가 이렇게까지 보여드려야 될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뭐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것 같아서 제가 계좌 오픈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음 제가 어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한 거의 달수로는 한 두달정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음 제가 당분간은 조금 이 프로젝트 저 개인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각했던것보다 여러분들 어 호응이 별로 없으신것 같고 괜히 제가 매매에 어 프로그램에 과부하 까지 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호응 안하시는데 제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진행할테니깐요 여러분들 어 주식기초강의나 나머지 주식생초복 탈출기는 지속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그래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던 분들은 어 꾸준히 봐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어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공개 방송으로는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 제가 시간 나면 또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제 스스로 진행했던 그런 수익률 부분 공개할 기회가 있으면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